다이자 하오! 오시즌이식스! 다이자 꼭 나와마! 대만의 마이디에 여러분,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. 이전에 타이베이의 공연하러 왔을 때 많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저희가 2017년의 특별 프로듀스 에브리데이식스에 여러분에게 신곡을 선보여 드렸는데요. 이번엔 저희가 곧 두 번째 정규앨범 Moonrise를 발매할 예정입니다. 네, 저희 첫 번째 정규앨범 Sunrise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정규앨범 Moonrise는 저희가 지지 않는다는, 계속해서 하루는 계속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. 네,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여태까지 발매하였던 모든 타이틀곡과 삐사이트들 전부 다 수록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, cd올리로 저희 1집의 수록곡들이 파이널 버전으로 들어가 있으니 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타이틀곡 좋아합니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희 데이식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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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해봤지만 너무 안 되겠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그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